남부터미널 가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남부터미널 이건 사마총 호텔에 방콕에 있는 호텔같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저거 묵같아 주는구나 되게 아담하네 예쁘다 굉장히 아담한 잠만자요? 저희 둘이 잠만자기 때문에 선생님 이 정도면 이 간격같은 넓다고 생각해요 나도 일본 호텔 치우는? 응 괜찮지 않아요? 굿 일본 호텔 화장실 입니다 아미니티도 다 있고 요즘 아미니티로 없는 호텔 정도 많아 저희는 지금 사마초역으로 하나 가세요 안녕 사마초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73인 아미니티로 하니니티로 여름에 타고 펜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미니티로 아미니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일본 구독자 사진 찍어요 이렇게 바로 일본 구독자 사진 찍어요 그냥 인파를 따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대충 힙합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맞네요 방금까지 되게 외로웠는데 연꽃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디레이 아니 저는 구독관에서 잠실 경기장 생각했는데 구독관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되게 멋진 신사같이 생긴 곳으로 가네요 네 신기하구나 2층석 1층석 1층석 숫자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숫자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깍댁이 신고하고 얘기하는 3 3 유 이거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깜짝아 일상기 등장 진짜 크구나 진짜 크네 그니까 그니까 저희는 3층인데 저희 노래 들으러 온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노래 들으러 온 거라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ạ 와 진짜 신기하다. 인트로 이렇게.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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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은 이렇게 베스트솔트를 커스텀을 가져갈 수 있나 봐요. 바로 먹으려고. 이렇게 베스트솔트를 만들어서 제것을 만들어서 한번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하이. 아 이거. 예쁘다. 소품은 그냥 색깔 차이인 것 같아. 예쁘잖아. 어. 향은 똑같아. 그 다음에 오일을 줘. 이 뒤에 써있어. 이 향. 써있네. 라임? 라임? 라임이랑 섞어 있거든 아 섞을 수 있구나 대박 5번 5번이 이거지 무슨 약일까? 나도 맡아볼래 어른스러우네 독하다 이거 약간 르라본의 모습 르라보는? 허브를 네가 원하는 걸 넣어 허브? 아 이거야? 라벤더, 카머마일, 로즈 난 카머마일 했어 난 로즈 아니야 나 라벤더인가 뭔가 독한 것 같아 아니 라벤더 근데 멀미나 난 페퍼민트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약간 해본 거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뚜둥 약간 육수 꼬는 것 같은데 짜자잔 짜자잔 오늘 저의 OTT는 오늘 이제 눈이 닿아서 이걸 이제 렌즈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컬프터 티하고 목걸이랑 바지랑 양말 신발이 이번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 이런 시장에 힙한 카페 이런 거 있구나 여기도 이제 약간 이런 시장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 이번엔 바로 이 두 개의 여러 개가 하여 두 개의 점점 두 개의 두 개 수여 그리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여기는 우리 토라랑 같이 하는 집이랍니다? 같이 하는 집인 것 같아요 왜냐? 같은... 뭐야, 직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없어라 엄청 무시해 이거 왜 이래? 이거 굉장히 다양한 느낌인데 딱 붙지 않은데요? 딱 붙지 않은데요? 딱 붙지 않은데요? 맛있다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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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맛있는데? 국불아 진짜 맛있다 스케이지 세장역 바깥쪽으로 나와서 겉을 보낼 길에도 이렇게 먹을 게 되게 맛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데가 더 제 기분에 잘 돼 있는 느낌 아, 꽤 큰데 여기도? 오히려 이렇게 한 번만에 방해하는데 한 번만을 보면서 한 번만에 방해하는 중 중간에 공포가 꼭 확인해보는 중 그게 너무 맛있다 안전하게 인정할 수도 있어 앙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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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기 조경을 멋있게 되어있다 여기 근데 헤어샵이 진짜 많다 거의 청남동이네 우리 오늘 구천투어 가야 구천투어 이거 귀엽죠? 아 진짜 귀엽다 아 재밌는 그런 거를 파는데구나 하나 하자 재밌는데? 헤타이 아 만들어 주신다고? 스타리브마크? 네 나 이번만 모르는데 이건 또 알아들어 이게 너무 귀여워 재밌는 거 많다 그리고 넷코 시리즈 아 넷코 시리즈 아 넷코 시리즈 그리고 코멘터리 보는 타입 칭찬하면 잘하는 타입? 이건 혼나면 잘하는 타입 그리고 장르의 장르 너무 재밌어 아 2번에 왔어 그리고 자넷 잭슨 아 자넷 잭슨? 그리고 사인은 꼭 받지 못했을 텐데 톰 항크스 그리고 브루노 마스 와 브루노 마스 러블리즈가 아 러블리즈가 아 러블리즈 저희가 자주 가는 편집샵인 포로브 왔습니다 나의 스타일 아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한국생 브랜드도 많아 아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스케이트 부두를 브랜드로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아 러블리즈 에발데 아 러블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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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프리기아가 많다는 심오큐타에 왔습니다 저번에 속수가 사실 심오큐타자 근처였는데 그때는 좀 일정상 여기를 많이 둘러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오늘은 스모키타자와의 호르기아를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볼 예정입니다.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행히도 모르는 만큼 진짜 많네요. 약간 미국의 그 트리프트 스토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분류가 되게 잘 돼있고 박류도 너무 잘 돼있습니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해농도 예쁘다. 저희는 스모키타자와의 소아 빈티지에 왔습니다. 이 컬러 진짜 많다. 에반데? 나 보다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빈티지 캠프 진짜 많네요. 아까 그 집에서 모자를 샀고요. 이게 너무 제 거라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진짜 그만 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셋째 날 아침이 다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애노 우애노 공원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엄청 더운 더운 필 납니다. 셋째 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갑니다. 이제 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제 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이것도 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내용이 이제 진짜 맛있었어요. 음~~ 맛있어 혹시 뭐 시켰는지 설명해주세요 몰라요 칵게우죠? 저는 칵게우 수강을 먹고 추가해지고 이거 어떻게 깔아주는건데 어! 먹고싶어요 두둥 맛있겠다 넌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베도 스타일 그랬어요. 그리코야. 맛있어. 팥이랑 이렇게 펄츠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천? 응 한천. 그냥 무 맛이야 근데 이 후추와 이걸 안 넣는 게 도둑해 이거 약간 쿵같은 것 같아 난 내 입맛에 더 맛있어 아, 쿵쇼 마치고 그래 도둑가니 키미노 스가타오 무가이로 호흡은 오지우라 노마도 고인나 덕고니 루하스 몬아이노니 내가이가 무시모카나우 나라 이마스구 키미노 도둑에 그냥 머리에 붙는 곳 러브사니스 러브사니스 이마이가 여기 왔을 때 제 생각이 났다고 해가지고 예뻐요 다 보고 싶었어요 여기 앞쪽 판다가 유명해요 왜요? 우애노 동물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판다가 서요 우애바오구나 맞아요 우애바오 판다팜 판다팜이라고 보여요 귀여우니 한번 봐줘 우애노입니다 우애노 우애노 근데 이거 다 들어갈거야 안돼 저거 진짜야? 저 로댕? 응 아 진짜야? 지옥의 몸 아 맞아 그때 니가 보냈었지? 아 그렇네 신기하지 저희 프랑스 올해 1월에 갔었는데 지옥의 몸이 갔거든요 어디? 지옥의 몸이 있고요 지옥의 몸이 많이 났다 페스티벌을 하고 있네요 뭐라고 써있나요? 아 지모마치 하이볼 페스티벌 하이볼 페스티벌 하이볼 페스티벌 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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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마츄리를 즐기게 되다 어? 냄새 뭔데? 배부른데 배고픈 느낌? 하이볼 여기가 여러 가지여 여러 가지여 아직 안전이 많으니 괜찮은데 주님 하이볼 하이볼 다녀 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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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볼 하이볼 하이볼 둘 하이볼 하이볼 근데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걸어다니서 이렇게 엄마 아빠랑 좋아서 나 눈물 나 좋은 장소야 되겠네 아 눈물 나 아 왜 울죠? 아니 갑자기 누가 그랬을 거야? 아까 예뻐 나 눈물 나 되게 애가 생각하기 좋네 어어어 맞아 맞아 엄마 외로웠어 근데 이런데 오면서 가족들이랑도 오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데려왔잖아 요소라오 미니루 금오오오 기레마 기라메구 도시오오 오고 싶어 자막제작 고맙습니다 보컨 지금 동생이랑 헤어지고 혼자서 나카 오마치... 오카치마치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침 베니브라운 앨범을 다운을 받아와 가지고 이 순간, 이 순간은 이 순간은 겨우에서 이 순간, 이 순간이 내 눈을 잡고 이 순간은, 이 순간이 내가 이 순간을 받을 수 있는 점유가 내가 이 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